자 여러분 이제 오늘 특히 조작이나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좀 다뤘습니다마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제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내린 다음에 경영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최태원 회장 개인이 그런 내부망을 통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발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른 그룹에 비해서도 sk그룹의 지분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상당히 뼈아픈 판결인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영권을 잘 이렇게 굳힌 상태인데 그러니까 참 이번 어떻든 간에 대법원 상고에서 확률적으로는 뭐 디어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대법관들이 사람이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그냥 한국의 변호사들한테 묻지 않고 변호사들한테 묻지 않고 보시게 되면은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AI를 활용해 가지고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퍼플렉스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우드 엔트로픽사의 클로우드라는 생성 AI를 돌려보니까 다른 포맷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법리 적용이 맹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파괴 한송을 대법원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최태원 측이 성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클로우드의 이런 답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구글의 제미나이도 여러분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제미나이도 보면은 이렇게 아주 훌륭한 답을 하네요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최태원 측이 성수할 가능성이 낮다 가장 여러분 잘 된 그런 답변은 오픈 AI에서 채치 PT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판단 기준 판결의 주요 쟁점을 잘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성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어렵고 대부분이 하급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쉽게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판결이 너무나 최태원 회장 측에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뭐 이렇게 노소영 관장 측은 일단 성수를 했으니까 조용하게 상대방 반응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최태원 측은 일단 패소를 한 거 아닙니까 패소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역전시키기 위해가지고 저는 두 가지 작업을 할 걸로 보거든요 법리적으로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다투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쉽지 않지만 여론을 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의 초점은 SK그룹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심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그런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여론을 그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과거 같으면 언론 매체가 다매체 시대가 아니고 몇몇 신문이나 방송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서는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여러분들 홍보비나 이런 걸 사용하가지고 반전을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매체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많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주요 주류 언론사들이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는데 제 눈에는 보면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만들게 한 것이 눈에 보여요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결연이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대법은 여러분 성소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룹의 경영권 위험으로 인한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판결 이런 식으로 여론조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요 언론들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룹은 기본적으로 인맥이라는 네트워크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비를 여러분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총선 이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언론들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밀어야 될 것을 사실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난 4년간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언론들은 사실을 늘 보도하는 건 아닙니다 늘 거짓을 보도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론들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사실로 만들어야 될 것을 또 보도하기도 하죠 대부분은 사실을 보도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여실히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거라고요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은 돈을 빼앗긴 거죠 그러면 이 언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왜 오늘 지적하느냐 이런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눈에는 이 양반들이 여론을 만들어가려고 무척 노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고 벌써 오늘 신문이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성경 300억 쪽지 한 장에 sk그룹 희청 입증 안 된 비자금 넣고 논란 가열 이게 다 뭔가 하니까 2심 판결을 담당했던 3인의 부장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쪽으로는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직원들 기업 성장 피 땀 무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문들 전부는 안 봤지만 대부분 신문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홍보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눈에는 크게 눈이 안 뜨겠지만 내 눈에는 번쩍 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구나 조선 보시기 바랍니다 돈 주겠단 약속이 돈 받은 증거라고 노태우 비장금의 진실은 정재원 기자거든 기자가 자발에 쓴 건 아닐 겁니다 편집실에서 기획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재계의 서열리 2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용 아트세트 나비관장의 이오성 속 항소심 판결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의 내용 및 판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시리즈로 1, 2, 3, 4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기자들도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못하지만 여론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사실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야 될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여기 뭐 핵심은 이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준 돈으로 주식에서 sk주식 샀다 그게 1심이고 2심은 그 돈에 처같이 돈도 일부 들어갔다 그게 2심이지 않습니까 2심 판사들하고 1심은 한 명이 내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주식에서 sk주식을 샀다 고로 특유자산이기 때문에 600억 정도 받고 나가라 이렇게 한 거고 2심은 아니 1991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300억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돈만으로 산 게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내용을 기자가 다룬 걸 보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sk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최태훈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할 때 1994년입니다 사용한 자금에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섞여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은 이후에 sk주식이 된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70부를 매입할 때 선친 최종현 선대장이 자신에게 정리한 자금 2억 8천만 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무렵에 최종현 선대장에게 300억을 줬기 때문에 최종현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입한 자금에 이 돈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번 판결을 가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선일보가 헤더 주제를 가지고 재판부를 공박하는 그런 걸 쓰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런데 이 첫 번째를 여러분들 언론은 당연히 첫 번째를 밀겠죠 왜냐하면 광고비 도움을 받고 또 인맥 네트워크가 있고 그룹하고 여러분들 끈끈한 관계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심 판사들이 오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몰고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장에게 300억을 줬다는 노소영 관장을 주장을 인정했는데 2심의 3인의 부장판사가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최태원 측하고 여러분들 견해가 다른 겁니다 그 근거로 성경건설이 1991년 혹은 1992년에 이 부분이 아주 이름 중요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300억 원의 약속음을 발행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 3인의 이름 부장판사가 1991년도에 성경건설이 300억 원의 음을 노태우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노태우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돈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음을 끊어준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판사들이 이걸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자가 글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음은 성경건설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기자가 편집부의 여러분들 오달 받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보통 많은 분들은 그냥 서쳐가겠지만 이 기자가 편집부의 이런 방침을 받고 글을 쓰는데 본인이 여러분들 글을 쓰기가 좀 힘든 글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약속음은 성경건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돈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아니죠 사업상 약속음을 끊어줄 때는 뭔가를 받았으니까 이런 약속음을 끊어주는 것이지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끝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장에 돈을 줬다는 증거가 된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만들 때 이런 문장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제출한 메모도 노소용 관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봤는데 김옥숙 여사가 제출한 두 장의 메모에는 각각 성경 300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메모 시점이 1998년과 1999년이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틀리니까 이렇게 증거물로서는 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약속음은 선경건설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 돈을 주었을 때 약속음을 끊어주죠 그게 한 분이 예리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한 분이 기업하는 사람이 음을 작성해 줄 때는 이미 돈을 지급할 원인 행위가 있다고 봐야 된다 기사를 당신이 쓰려면 상식에 맞는 기사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 젊은 기자가 편집부에 5달을 받아가 여러분들 글을 쓰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쓰면 안 된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냥 약속음이 그냥 현금하고 같은 건데 그걸 그냥 끊어주는 사람이 어딨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업하는 사람이 음을 작성해 줄 때는 이미 돈을 받은 원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원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음을 끊는 거지 그 전에 미리 음을 끊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골치가 나쁘겠습니까 회장이 이제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열악한 조건에서도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임직원들이 나서가지고 본인들이 그동안 유지했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회장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재판부가 노태우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은 증거가 부실하고 그거는 오판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제가 넘어갔을 건데 이걸 보고 편집실에 여러분들 그 헤드를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선 기자가 이런 글을 가져오게 되면 편집을 담당하는 위에 있는 사람이 제목을 뽑지 않습니까 돈 주겠다는 약수의 돈 받은 증거라고 2심 재판부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내 눈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일부도 나오니까 다른 신문도 다 같이 다뤘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그냥 그런 내용을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으로 그렇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요지는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는 재판부 사민이 바보천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런 소송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명 요구를 통해 수없이 최태원 측에게 여러분들 해명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소영 측에도 28번의 성명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는 세 번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을 디펜스 해라 세 명이 이러면 합의제니까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소송을 여러분들 겪어본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메모 이메일 이런 거가 여러분 다 성소를 이끄는 핵심적인 사안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sk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신 저는 뭐 저의가 너무나 맹악하게 보이거든요 흔들리는 sk 이래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입 다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편을 이렇게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언론들도 한쪽에 다 협조를 하는데 그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독자들이 엄청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혼자서 애 많이 쓴다 sk가 광고폭탄 약속했냐 그런데 어쩌냐 다른 언론사 호응은 안 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죠 언론이 사실을 여러분들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미 익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이 몇 명 안 되는 분이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21명 반대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도껏 다 해야 되죠 대법원에서 또 한 번 공정한 그런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국내의 답답한 그런 사안들을 한 번 정리정돈하고 여러분 간단한 멘터를 하나 강구 멘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좀 더 역동적인 세계를 한 번 경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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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d